자, 2024년 벌써 총선 전망이 나오네요.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도 참 우스워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김종인과 진중근. 진중근 씨가 이재명은 구멍 뚫린 배고 그 배를 타고 2024년 총선을 치룰 수 있겠나? 김종인 총선의 국민의힘이 과반을 못 얻으면 윤석열 정부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뭐 선무당 사람 잡는 이야기들 하기 때문에 신동아 창간 91주년 스페셜 대담에서 두 분을 아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말입니다. 내후년 총선은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선거다. 진중근 씨가 진중근 씨가 참 똑똑하지만 선거는 일체 언급 안 하죠. 선택적 정의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절대 선거는 언급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 유력한 여러분들 칼럼 리스트는 절대 선거 문제는 언급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 계속 하는 겁니다. 핵심을 언급 안 하니까 나오는 진단이나 대안이나 이런 거가 다 뭡니까?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24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 진중근 교수는 각 정당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대선 상황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2024년 총선을 전망하는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2023년 총선 전망이 올바르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야기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선거가 이러니까 다음 선거가 이럴 것이다는 그런 전망이 나와야 되지 현재 선거를 그냥 깐거리 뭡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다음 선거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러니까 진중근 씨의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자주 인용도 하지만 2024년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하지 않으니까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내후년 총선은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선거다. 그거는 뭐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이야기고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후반기 3년이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다. 과반을 어떻게 얻을 건데 과반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과 상태에 대한 부분을 김종인 씨는 절대로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나이가 지금 80줄이 되더라도 솔직 담백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당이 돌아가는 모양으로 봐서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게 상당히 회의적이다. 총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전산이 결정하는데 총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그냥 수준이 익은 겁니다. 내일 모레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나이가 됐지만 후손들을 생각해서 솔직하면 아무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총력을 다하면 뭐하는데 전산조작은 한두 사람이 하는데 총력을 다하면 뭐하는데 이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지금 나라가. 여당과 집권 세력은 국민을 상대로 열심히 노력해 국민 지지를 획득한 것만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완전히 헛소리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지한다고 치자 국민들이 열심히 나가 가지고 뭡니까 사전투표한다고 치자 그래서 그 사전투표가 어디로 갔나 이야기죠. 김종인 할배와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면 이런 방송에 나가 떠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국민이 뭡니까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장에 가면 뭐하나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에 비례해서 다 표가 이동한 건데 공박사님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중앙선거관리내어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보면 뭡니까 다 그렇게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비례해서 뭡니까 표가 만진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그런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감님은 그러니까 계속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지역이 수도권인데 지금 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여당에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완전히 헛소리를 한 겁니다. 국민이 지지하면 뭐하냐입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자식들도 이 땅에 살고 손자 손녀들도 이 땅에 살 건데 김종인 씨는 외손자가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인생들 헛살아도 한참 헛산 겁니다. 최소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김진표 씨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만 영화를 누려서 되겠냐 이야기죠. 자식들에게 선거가 엉망진창인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그게 얼마나 뭡니까 나쁜 일이냐 이야기죠. 거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일에 모두가 부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들 인생을 살아가지고 김종인 씨는 국민의 힘이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에 대한 현재 국민 지도와 그대로 가서는 심하게 없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철저해야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철저하다 하다 하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지금 현재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인생이 고동수학도 아니고 그렇게 다들 비겁하고 거짓말만 하면 되겠냐 이야기죠. 김종인 씨와 이 방송 보면 한번 보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부촌들이 사는 20대 2016년 서울 강남구가 사전투표 상황입니다. 제야 전문가 아무리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2016년 총선 데이터를 분석하더라도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 사이에 어떤 종류의 규칙성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조작값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0 0 0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2017-16년도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서울에 부촌 강남구 갑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분석해도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의 어떤 종류의 규칙적인 관계를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2016년 총선에서 선관위는 무슨 일을 했느냐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자동적으로 합산해가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자연수다의 이야기죠. 무작위수다.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작값이 0인 겁니다. 조작값이 0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득표율입니다.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이종구 셔누리당 후보 당일 득표율 62% 사전 득표율 57% 마이너스 6% 대부분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그다음에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6%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표를 조작 안 했으니까 이렇게 정직한 게 나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딱 분석하니까 뭡니까? 퇴구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던 18311표에 30%인 5463표를 뭡니까?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겨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옮겨져도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김성곤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김성곤 후보가 조작이 없었으면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33%를 차지할 사람이 47%가 뻥튀기가 된 거 아닙니까? 해구민 후보는 61% 이름들 차지할 사람이 47%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쪼그라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부촌인 강남구 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일 투표에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과반수도 아닌 47%를 얻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투표를 얼마나 여러분들을 훔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장 부촌 가운데 하나인 강남구 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50%도 못 얻고 47%를 얻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 표를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몇 표를 뽑았습니까? 5463표를 받아가지고 민주당 후반께 더해준 거 아닙니까? 만표 이상을 뭡니까? 훔친 거죠.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데 무슨 뭡니까? 선거를 국민이 지지하면 뭡니까? 여당이 이긴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김종인 영감님이 이거 보면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나이가 이런 80줄이 되면 그렇게는 안 살죠.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표를 어떻게 훔쳤습니까? 동별로 야무지게 훔쳤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강남구 갑에서 2020년 4.15 총선을 어떻게 훔쳤는지. 신사동 많이 훔쳤네요. 신사동 신사동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 당일 득표율이 27% 얻었는데 사전 득표율 42%입니다. 14% 이러면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강남구 갑 당일 득표율이 70% 얻었는데 사전 득표율이 56%입니다. 12% 빼먹은 겁니다. 노년 일동 민주당 김승곤 후보 당일 득표율 45% 사전 득표율 59% 13% 격차가 나는 겁니다. 표를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당일 득표율 51% 51%를 얻었는데 사전 득표율 39% 엄청나게 표를 빼앗아갑니다. 마이너스 12% 이렇게 표를 훔쳐갔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긴단 말이고 선거를 어떻게 이긴단 말이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네요.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5%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표를 엄청나게 8에서 15% 훔친 거 아닙니까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방에 플러스 8 플러스 15% 포를 쑤셔 넣어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졌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란 사람은 입 싹 닫고 나는 대통령 먹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지금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사회를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제정신 사회냐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다 입을 쳐 닫고 맙니까 그냥 입 싹 닫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이라도 이런 불이가 있습니까 거짓이 뭡니까 큰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다들 자식들이 있을 건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한말에 이러면 우리 조상들이 시대상황을 못 잃고 뭡니까 제각각 이 길을 추구해가지고 지금 북녘 땅에는 뭡니까 김시 왕조하에서 100년이 넘은 상태에서 저 완전히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정이나 선택이 지도청이 내리는 선택에 얼마만큼 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 선거에 대한 침묵하고 이 선거에 대한 뭡니까 불법의 다음에 이런데 수백 년 정도 자식들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못하냐 이야기죠 꼭 그것을 당해봐야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꼭 당하고 나서 다 배우냐 이야기죠 우리 건현대사를 보게 되면 선대들이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자기 이걸 극단적으로 추구해가지고 뭡니까 굳건히 강탈을 당해가지고 그 이후에 숱한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김씨 왕조하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걸 보고도 우리 세대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그냥 돈 되면은 다 된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걸 깔아뭉개고 그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자식들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야기죠 얼마나 얼마든지 결과를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야기죠 진중근 씨는 똑똑한데 어떻게 선거 문제만 나면 뭡니까 선거 문제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는 당신이 돼버리냐 이야기죠 선거를 그냥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제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결과를 만드는데 뭘 어떻다고 국민이 지지하면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면 된다고 정신 차려가지고 선거 문제를 바로 채우면 되겠죠 그러나 윤석열 씨한테서 선거 문제를 바로 채우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얼굴 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제가 일찍부터 불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해가지고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선거를 무너뜨려가 나라를 완전히 그냥 뭡니까 또다시 역주행을 시키니까 참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아냐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절단이 나고 아이들 세대가 완전히 뭡니까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선거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문정권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경제를 폭주할 수 있었습니까 임대차 보호법 그런 거 해가 이런 빚을 전세대출부터 시작해 엄청나게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거 왜 가능했겠습니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2017년 대선 그렇게 승리했고 2018년 뭡니까 지방선거 그렇게 승리했고 2020년 총선 승리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선거 질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북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깨우쳐야 되죠 선거가 무너지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드 이런 보증 ве 아멘